맥키스나 잡았구요 맥키스나가 너무 잘하네 우세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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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네 손 나오는데 담아요 2명이요 손대기 잡았어 손대기! 세이브! 할 수 없으고 뒤에서 못 잡았어 레드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 점만 더 따내면 이 레드팀에서 캐시를 받아봤구요 유저들이 장패드까지 챙겨가게 되죠 맞습니다 레드팀 여기서 참여하신 선수분들은 네 장패드 레드팀 요즉이에요? 네 그렇죠 그렇죠 4대1의 상황 네 여기서 레드가 마무리가 되면 레드팀은 승리를 거두면서 손대한 팀이 치는거죠 네 아 백샷데 무서워 뭐 같다고요? 백샷 아 저 욕하는 줄 알고 계신가 여러분들도 욕하는 줄 알았어요? 아니죠? 네 오! 네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돼 저는 거기 없어요 탈전해주세요 탈전해달라고 했는데 대신했잖아요 써드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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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탈탈 진짜로 진짜로 네 축하드립니다 탈탈팀이 승리했습니다 탈팀에 보내신 유저분들은 넥스키씨 받아가시고요 함께해주신 4명의 유저분들도 선물 받아가시고 패배하신 블루팀 유저분들도 타올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타올도 좋아요